델 롬 델 안 델 롬 안 델 안 인정 어 인정 하오 하오 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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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주는 모습입니다 그쵸? 오우 쉣! 자 요번에 쩌그전이 떴네요 쩌그전 W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쩌그전 W 요거 사기 공발 후에 투스 타서 이겨주세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렛츠고 고고 쩌기브레키구요 상당히 좀 더워졌어요 지금 위버 30길 미션을 갖다가 다섯판 낸소로 못한거 처음이네 역대급이네 아이씨 진짜 아 진짜 핏통 싸게 했는데 안되네요 에 에 아이고 가로님께서 스티위치로 삼마라도 미저루엘 아이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로님 어 그러게 말입니다 가로님 미션 같은 경우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다섯번에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실패를 했네요 상당히 아이씨 죄송합니다 에 하늘같이 받았는데 안되네요 에 오늘 와 박세네 그렇게 어려운 미션도 아닌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W에 4개 오우 쉣 나갈 뻔했다 와 아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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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때 여러분들 침착하게 대응해줘야 돼요 W에 4개 공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죠 투서치 5천원이라고요? 예? 지금 5서치 안되는데 그럼 여기 있으면 5천원 해야겠네? 예? 일단 포즈 하나 지워주고 한시에 익힐 바랍니다 아마 한시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긴가? 한시로 밀어붙입니다 가자 렛츠고 될놈 된다 될놈 안될놈 안될놈 안 인정? 오 인정 으쌰깨랍 요뿌랄랄랄라 하우진 하우하우 수고하셨고요 투서치 완전히 있습니다 사실 바꾸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사실 다시로 안 바꾸길 잘했죠 예? 오져버렸고요 예? 주만 감사드립니다 예? 땡큐 알라비고요 바로 이 말 아닙니까 하수구 프로브 살포지 찍어주고요 자 4개의 공발함 찔러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거 제가 음 그래야지 따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응 프로브 이렇게 전차를 해주고 상대의 CB2네요 그죠? 응 게이트 박아주고 생크더블 그리고 엔드 프라일럼스 자 122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죠? 응 굳이 빨리 포드캐노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가스톤까지 짓고나서 포드캐노를 지워도 됩니다 그죠? 타이밍이 충분히 나오죠? 응 상대가 가스를 좀 빨리 팠네요 이런 젠장 으흠 파이럿이 바로 붙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바라볼치 어글링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박아주고요 체케라 플라 좀 해주고요 탱 떠버리니까 프로브 이동시켜주고 조크예요 갓송 세 마리 넣어줍니다 먼딜럼만 생산해주고 프로브 좀 찍어줍니다 네 살짝 한번 꺾어주고 레어 상당히 빨리 샀네 어 이러면 스읍 초패스 무살일 경우에 상당히 제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빌드가 제가 성립이 안될 수 있긴 한데 공이라 바로 치고 줌이네 어 가스 또 파네 그리고 바로 오사베스 수고 올라스 아이고 선재동님께서 트위치로 어 투소심 오천원 오천원 감사드립니다 에이 갤럼데들이죠 그죠 쉬맨 감사드리고요 공이라 일단 찍어놨습니다 일단은 찍어놓은 상태고요 발을 좀만 더 들려줍니다 상당히 지금 가스로 상당히 빨라팠는데 추가적인 해체리가 어디에 어디에 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찾으러 가야겠죠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섯시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히 공이라 일단 찍어놨어요 바로 아둔 지워줘야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겟단이 눌러줘야겠죠 그렇지요 그럼 잠시 중지 체킷 엔드 원 엔드 투 엔드 루이 엔드 루이 홀드 막아줍니다 쟤이 뭐냐 이거 질러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요 엔드 원 마 사겟까지 일단 무대 이정도 해주고 일단은 깔끔하게 엔드 플라이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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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골치 아픈데요? 일단 투스타 사바라도 누려줍니다 호얄라 올라가자 레츠고 아우 씨야라 봉 아 못할게 어떻게 했는데 어어? 이 양반 시청자인가 혹시? 플레이가 약간? 지이홀스 아들로의 바이오 질러스는 바로 달려줄 수 있도록 해 빨라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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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살 올려줬구요 발음 조금 덜 됐구요 부탄 떴네요 이미 떴네여 이미 떴던 떴던 비행기 나라라 라라라 라라 자 떼버려 달랄랄라 폴리엔드 달달달달달달 지루성 바로 공격 가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일단 먼저부터 막아주는 모습이고 포토캐노 막아주는 모습입니 나랄랄랄라 아마도 좀 포토캐노 눌러주고요 일단 공격은 됐고요 발음치로도 곧될 겁니다 발음치됐네 그죠 갑시다 레츠고 앤드 빤스 벗고 앤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공격 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그죠? 에 공격은 일단 들어가고 있고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커세어 두 개 생산해줍니다 에 아마도 좀 막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똥 싸겠죠? 피똥 쌉니다 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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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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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주고요 그러면서 코세어 공격을 찍어주고요 그죠? 거기서 갑성 늘려주고 젤라스로 마탱이 쭉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일정상 먹여주고 본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멜만리 동으로 올라가주고 아래쪽에서는 해체리 잘려주고 빠개주고 질러주고 바스 벗고 소리 질러줍니다 그렇지 올라가서 후벼 파주고요 팔 벌리고 있네요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어 질러서 중지 체켓 엄지검지 중지 체켓 블라 해주고요 에 후벼 파줍니다 수고하시고요 해체리로 더 빠개주도록 하겠습니다 탱탱탱탱탱 질러선 질진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랄랄랄라 하오짼 가슴 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치지 않고 있는 상당히 근성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을 챔피언으로 임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러선 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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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호 날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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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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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날렸네 죄송합니다 조금 날려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어 갭이 알론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슬퍼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에 아무리 봐도 이런 데 멀티가 있을 것 같네요 몰래 멀티를 쥐새끼 마냥 그죠 에 쥐새끼 마냥 먹었다 코드게놈 본 쪽이 3개 있으니까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겠고요 랄리포인트 커세호 쪽에다가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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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쪽으로 들어오나요 에 그거 오바 같은데요 오바 육바 쌈바 쌈바입니다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지 에 에 에 지옥당이 좀 부탁드릴게요 에 에 스파이 엘장에서 먹여주는 모습 영이 적자를 떠나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제가 부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에 좀 자재로 좀 부탁드릴게요 에 에 또 나갔네 이 악마 왜 이러냐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죠 그죠 에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그죠 느낌 아니까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봐야겠지 에 상대가 좀 약했네요 그죠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